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한책임, 무한멘토블리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으로 만나게 되냐면 바로 이제 9월 모평을 대비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TCC를 남겼어요. 수능 100일 아직 충분히 남은 시간이다. 짧지 않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해가자라는 내용을 남겨드렸고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제 거기에 좀 더 구체화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화이팅을 하자라는 화이팅 메시지의 성격이 좀 더 강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이런 부분도 꼭 챙겨가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로 채 한 달도 안 남은 모의고사를 그래도 이 남은 기간 어떻게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정리해갈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거창한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든 어떤 시험이 됐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단기간에 정말 많은 효과를 얻어낸다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남은 기간 안에 가능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물리라는 교과에 맞추어서 먼저 좀 작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를 보며 있어서 뭐 6월 모의고사까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사설모의고사 빼고요. 6월 모의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알고 있는 지점, 즉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파트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파트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는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되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9월 모평에 대해서 순서나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9월 모평을 가다 보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 1에 대해서 더구나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물리 1 또는 물리 2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포인트를 잡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즉 개념에 대한 정확도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의 정확도가 개념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지 개념의 정확도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필요를 합니다. 이건 원이다, 투다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원 과목이 된 투 과목이 됐던 내가 9월 모평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문풀까지도 진행된 와중에 내 머릿속 개념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지에 대한 문제는요. 달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 때문에 흔들리진 않구나라는 거 그 정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반드시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조건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항 정리를 하되 반드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빠르게 퀵뷰해야 된다는 거죠. 빠르게 빠르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상 거의 파이널로 가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내용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완전 자세한 복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필요한 부분 내용만 필요한 부분 내용만 뭐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런 달달달 외운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혼동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념의 정확한 인지도에서 추가로 잡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원이 됐던 투가 됐던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이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에서 어떤 게 강조가 되고 있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굳이 수식의 전개 과정 없이 쉽게 풀 수 있는 단원 또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필출 주제, 필출 내용들은 또 많은 다양한 경로나 TCC 등을 통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제공을 하니까 저는 이제 큰 틀 내에서 물리라는 과목 내에 큰 틀 내에서 필요한 부분 내용에 대한 리뷰 이외에 어차피 문항 중에서 개념 중심 문항이 있어요. 개념 중심 문항, 개념 중심 문제, 개념 중심의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만 정리를 하더라도 물리내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확한 인지도가 되어 있다면 제한 시간 내 문제풀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한 시간 내 시험 보는 거 제한 시간 내 시험 보기라고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고3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많은 학교들이 아직 그렇게 이제 안 하지만 또 은근히 또 많은 학교들이 그냥 통으로 나눠줘. 과탐을. 근데 내 선택 효과는 사실은 물리랑 화학이다. 또 물리랑 지학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시간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물리 쪽에다가 막 40분 때려받고 다른 거에다가 20분 때려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제한 시간 내 시험 보기라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9월 모의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 몇 차례 이상의 20문학짜리에 딱 정렬되어 있는 어떤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텐데 시간 제한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 제한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시되 반드시 30분이 아니라 25분 내 문표를 할 수 있게끔 25분 내 문표를 할 수 있게끔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왜 5분은 빼먹어요? 여러분들 마킹하고 뒷정리하고 이런 시간 얼레벌레 5분 지나갑니다. 집중력 있게 25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25분 안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9월 모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점수를 비단 2, 3점, 2, 4점 비단 5점 내외라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를 잘 풀기 위해서 개념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부분 내용을 반드시 다시 한번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내용 정리는 다 끝났다라고 과신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 중심의 문항들은 개념만 훑어보는 것으로도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시간 내 시험 보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물리에 대해서 높은 등급을 받는 친구나 조금 낮은 등급을 받는 친구나 모조리 다 똑같은 방법이야. 이건 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할을 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나뉘게 되죠.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거냐면 조금 내가 물리의 성적대가 좀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세층 얘기하는 1에서 2등급 권역의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3등급 권역의 친구가 있겠죠. 3등급, 4등급 권역의. 그 다음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5등급에서 그 다음에 아랫등급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권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추가적인 계획들이 필요로 합니다. 입시는 조금 다이렉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1, 2등급 권역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용 인지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럼 따라서 필요한 부분의 리뷰라는 시간이 확격할 시간이 줄겠지 아무래도. 그 다음에 개념 중심의 문제들을 정리하는데 좀 더 시간이 훨씬 더 조금 들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친구들은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것인 거죠. 다양한 문제를 풀기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건 제가 다른 TCC에서 남겼지만 그냥 무식하게 쫙 나열해서 푼다는 게 아니라 유형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건 유형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유형별 정리는 장단이 있습니다. 왜? 사실 물리라는 과목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오히려 안 좋아.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점수 받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는 뜻인 거고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점수를 좀 받기 위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형별 정리가 좀 된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1, 2등급 권역의 친구들은 보통 이제 기출에 대한 문제들을 모의고사가 되겠지 사실상. 현재는 개정이니까. 그 다음에 EBS의 수특과 수환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 하기 힘들겠죠. 이걸 어떻게 다 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동안 풀어져 있다라면 얘네들 중 얘네들 중 여러분들이 유별나게 공통적으로 자주 틀리던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 2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홀딩이 되고 정리가 됐다. 그럼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물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에 대한 거를 또 모르지도 않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예 모른다고. 너 다 몰라? 아니야. 막상 현장 가서 2등급 몇 등급 나오니? 3등급, 4등급이요. 그런 N수생이나 재수생이 있다 치면 너 내용 몰라? 아니요. 내용은 아는데요. 내용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못 풀겠어요. 이 경우가 대다수야. 이게 절대 다수죠. 이게 다수예요. 다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필요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과탐 선택해서 평균적으로 전체 교과목들이 3, 4등급 되고 그리고 3등급이 현실적으로 맥시멈 점수 등급대라고 하면 이게 단계 목표가 돼야 돼요. 오바에서 2등급이다 해서 갑자기 3점짜리 딥한 문제만 푼다? 오히려 2점짜리 문제를 틀린다고. 그냥 대놓고 얘는 안정적 3등급대가 돼버리는 거야. 퍼센트상. 12%, 13% 목쪽 잡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양한 문제 유형보다는 사실 비슷한 유형을 푸는 게 유사 유형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거죠.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유사 유형을 반복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유사 유형 반복 정리는 당연히 기출, 수특, 수환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여기에 반드시 알파가 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연결이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내용에서 물어보는 내용 또는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의도 파악이 필요한데 그럼 이 짧은 기간에 일일이 의도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마음은 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안 보고 푸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대놓고 제가 몇 가지 직서를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려면 답안지 펴놓고 그 의도 파악을 해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친구들 유사 유형 반복 정리를 할 때 그 어떤 답안에 정리되어 있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의도라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필수적인 개념과 의도를 필수의 개념과 의도를 의도를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서 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개념을 다 담을 필요는 없겠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의 패턴에 필수적인 개념과 의도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5등급 아래의 등급들 제가 이걸 등급을 대놓고 오픈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대놓고 오픈 못해. 이게 이제 온라인의 한계죠. 뭐 저는 이제 그 부분 제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수능 9등급제에서 5등급대다. 그럼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이 친구들 본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겠죠. 함에도 불구하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물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냥 개념을 학습하세요. 개념 정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위축각하지 마세요.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개념 정리를 계속하십시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 유형만 건드려 보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냉정하게 내가 5, 6등급인데 기출문제 대랫다 막 묻힌 듯이 풀어봤자 풀 줄 아냐고요. 이런 얘기를 왜 못하는 줄 아니? 뒷감당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맞거든.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오르거든. 여러분들 5등급인 친구가 한 큐 1등급 반든다? 좀 그분 수업 들으세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대신 이 친구가 개념 정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최소한 내가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나?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각 어떤 뭐라 그럴까? 등급별로 정리를 좀 해놓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물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요. 기본적인 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입시생이죠. 입시생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문제를 꼭 집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집어줄 것 같으면 제가 뒷자리 폈겠죠. 그런 일은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얘기해준 거를 진짜로 하냐고요. 실천. 실천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TCC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북돋아 드립니다. 저도 화이팅 메시지 남기고요. 늘 당근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것들만 드릴 수는 없거든요. 모면 좋은데 좀 씁쓸한 음식들도 있어. 그런 것들도 먹을 줄 알아야겠죠. 실천의지에 대한 지적을 좀 할게요. 내가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실패나 별로 쓴 게 없지만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거 할 거냐고요.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이건데 이쪽 등급인데 문제 풀고 싶은데요. 정말? 이건 했니? 저 5등급인데 1등급 맞고 싶어요. 그동안 뭘 했을까? 했냐고요. 자 길게 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천의지를 확보하십시오. 9월 모의고사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자 닦아놓고 얘기해서 9월 모의고사를 과감하게 스킵하고 난 수능으로 다이렉트 갈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입시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나는 9월을 흐름듯이 난 정말 아직 공부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난 지금부터라도 내가 2등급대를 받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할 의지도 있습니다. 즉 제술할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찌됐건 큰 그림에 대해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답답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긴 큰 틀을 고민하고 있다면 9월 모의고사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죠? 실천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의식 주변의 시선 왜 필요하죠? 주변의 시선 따위 필요 없어요. 9월 모의고사 잘 보는 걸로 망고 땡인가? 전혀 아니거든. 수능 잘 봐야 되겠거든. 자 내가 이미 의지가 내년에 한 번 더 큰 도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면 왜 올해 당장 큰 결을 큰 결을 내기 위해서 주변이 이거 푸니까 나도 이거 푸야지 휩쓸려 갈까? 전혀 아니죠. 공부는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진실은 내가 진짜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런 내용들에서 실천의 의지를 북돋으세요.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의 그림을 그리세요. 자신의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그림을 그려서 9월 모평 그리고 거기에 수능까지 이어지면 분명히 나옵니다. 결과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기 이런 친구들 제가 얼마 전에 TCC 그거 남겨놓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메일로 물어봐. 왜 근데 Q&A 안 쓰니? 메일로 물어보니까 제가 가끔 놓쳐요. 여러분들 메일로 물어보니까 가장 크게 물어본 것 중에 은근히 많았어. 저 지금 물리 4등급인데요 5등급인데요 9월 모의고사 1등급 받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못할 것 같다 애야. 애가 기분 나빠하는 친구도 있었고 솔직히 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1등급 받는 친구는 이미 1등급 받을 만큼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그 친구한테 네가 단계적으로 5등급이라면 3등급의 목표가 되지 않겠니?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지시해줘만. 하면 할 수 있다니까.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넌 지금 9월 모의고사 목표 두지 마라. 그래. 수능을 잘 보자. 누구나 다 지금 9월 모표에 집중할 때 수능을 잘 보자. 넌 이게 2013 수능이니? 자 그럼 너는 혹시나 내년도 고민하니? 나 2014까지 고민하니? 오케이.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말자.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의지만 갖자. 대신 실천해라. 진짜 해라. 리얼. 그러면 오릅니다.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들을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한마디를 더 드린 거였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TCC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그래 했는데 나도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또 메가에서 워낙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현장에서 많이 있어봤어요. 현장에서 애들이 답답해하는 걸 많이 봤거든. 얘기하고 싶더라고. 메가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공부를 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 방법이 맞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말한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안한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거품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케팅이 없어야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손에 펜을 긁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사람이 맞다라고 맹목적 신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 TCC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씁쓸할 수 있는 정말 다이렉트한 얘기들이지만 이 씁쓸한 것들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서 좋은 영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발랄한 얘기로 한 번 더 만나죠. 그때는 정말 화이팅 메시지를 남겨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하지만 꼭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실천해야 된다는 의지를 또 발휘를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나이스한 아주 좋은 결과들 얻어갈 겁니다. 자 힘을 잃지 맙시다. 힘을 잃지 마시고요. 저도 끝까지 힘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솔직한 얘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